네, 픽 인터뷰 시간입니다. 김종대 교수님 연결해가지고요. 오늘 있었던 미사일 발사,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상황이 좀 그렇지만 또 미사일이 있으니 이건 얘기를 나눠야 될 텐데, 지금 주목하는 건 이게 우리 영해에 떨어졌다는 게 핵심인가요? 영해는 아닙니다. 아, 영해가 아닙니까? 네, 속초에서 한 56km 지점의 바다고요. 그런데 영해라고 하면 통상 12헤리를 얘기합니다. 네, 12헤리면 키로로는 어떻게 되죠? 곱하기 1.6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영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영해를 사실상 위협하는 이런 어떤 심각한 상황인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반공식별구역도 운영하는 이유가 영공이라서는 아니라 이렇게 공중으로 위협이 들어올 때는 영해, 영공 따질 것도 없이 순식간에 위협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상당히 위협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게 반공식별구역하고 같이 연동해서 보시면 아마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통상은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그냥 무의미한 해상으로 발사하는데 이번에는 약간 그러니까 동남쪽으로 좀 낮춘 겁니까? 어떻게 다른 거죠? 이전의 미사일 발사와는? 아, 오늘 미사일 발사는 좀 전체 그림을 보셔야 되는데요. 네, 전체 그림이요? 지금 북한에 안 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안남도, 평안북도, 또 원산, 강원도죠. 또 황해도 오늘 북한 전역에서 17발의 미사일이 발사가 됐고 또 포탄이 100발이 발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쐈다. 그다음에 단거리 타격 무기를 거의 다 동원했다. 이런 점에서는 이거는 전례 없는 스펙타클이다. 이런 점에서 단순히 속초 인근에 떨어진 한 발만 보실 게 아니고 굉장히 오늘 어떻게 보면 한미연합 훈련을 겨냥해가지고 거의 전방위적으로 쓴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거리 타격 역량을 과시하듯이 전방위적으로 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이 보내는 메시지도 전방위적인 것인데요. 북한이 이런 도발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또는 미국에 보낸 메시지는 뭔가요? 그러니까 오늘 밤 당장이라도 전쟁을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이걸 군사용어로 즉흥 능력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어떤 한미연합 훈련이 주로 동네에서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비질런트 스펌음이라고 해가지고 연합국 항공 전략이 거의 최대 규모로 동원이 되기 때문에 북한식 비례성의 원칙이 적용이 됐다. 이런 어떤 의미죠. 그러면 나중에 어떤 동해에서 한미연합 훈련이 있을 때 미사일이 만일에 그리로 날라간다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미연합으로 공중훈련하는 게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진행되는 그 훈련에 대해서 북한이 대응 도발을 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오늘 아침에 경고가 나왔고요. 북한에서 우리 보고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바로 이어서 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메시지가 매우 선명하고 한미연합 훈련 대응용이라는 게 아주 뚜렷해 보입니다. 그러면 4일로 이번 주 금요일이죠. 한미연합 훈련이 끝나면 일단 미사일 도발은 좀 잠잠해진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까? 한미연합 훈련은 어디까지나 북한이 다음 전략적 공세를 하기 위한 명분 내지는 어떤 통계에 불과하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앞으로 북한의 전략 도발의 전략적 공세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각에서 얘기하는 핵실험도 그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종대 교수님의 관측으로는 지금 북미 관회든 남북관계든 풀리는 게 없기 때문에 북한 도발은 좀 더 업그레이드될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제7차 핵실험도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핵실험이 가시권에 들어온다고 보여지고요. 또 11월 7일이 미국의 중간성화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전략적 공세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점으로 계산할 것이라고 봅니다. 남북관계가 좀 완화되고 분위기가 좋을 때요. 그래도 북한의 지도자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린달까? 뭐 인사치레일지는 모르지만 그런 장면도 몇 눈에 띄고 그랬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참사 때문에 너무 힘든데 북한이 이런 도발을 자제했으면 하는 마음이 그냥 개인적으로 드는데 그건 전혀 상관없는 거군요. 네. 아무래도 그렇게 우리의 어떤 지금 사회적 분위기를 북한에게 기대하기에는 사실은 좀 무리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북한은 그것보다는 그럼 그렇게 애도기간에 왜 한미연합훈련을 하느냐. 하필이면 조용히 애도나 하지. 사상 최대의 어떤 연합훈련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또 반론을 하다 보면 상당히 소모적인 논쟁이 되겠지. 이 문제는 별개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네. 별개의 문제군요. 김 교수님 예측하신 것처럼 앞으로 북한의 도발이 더 강해지거나 또 되게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높다. 핵실험도 그냥 막연한 관측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가와 있다. 지금이라도 문제를 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쎄요. 지금은 일단은 한반도 주변 정세를 안정시키는 게 핵심이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현 정부도 힘에는 힘으로 대응하겠다는 기조가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당장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최근에 미국 내에서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북한과의 군축 협상을 추진해봄이 어떠한가. 이런 새로운 주장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비핵화를 하고 북한을 압박하는 거야 당위지만 일단 현실은 어떻습니까? 당장의 안정이 중요한 시기거든요. 이런 점에서는 뭔가 한반도 위기관리에 있어서도 예전과 다른 좀 상조적 대안이 모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가 미국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당사자인 대한민국에서 그런 얘기가 훨씬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반도 주변 정세를 안정화시켜야 될 필요가 가장 큰 게 우리 자신 아닌가요? 그런데 북한을 핵군축회담에 상대로 인정하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핵화와 정책의 동력이 약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책적 딜레마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북한과의 어떤 핵군비 통제, 어떤 북한의 제재를 완화시켜주는 조건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스템을 제한하는 협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는 우리 안정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반면에 북한의 핵보유국 전략에는 또 말려드는 겨고가 되는 거니까 이 점에 정책적 딜레마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핵군축회담도 열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북한에 대해서 보수적이고 강경한 정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실에서도 미국과 확장 억제를 최고 수위로 하겠다. 이런 말을 계속하는 건 실효성이 없겠네요. 그러니까 악화될 가능성이 더 높겠네요. 한반도 주변 정세가요? 그러니까 이 확장 억제력을 제고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수진보전권 없이 다 같이 추진을 했던 정책이니까 일단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 정책으로 한반도가 안전해졌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에는 힘으로 맞서가지고 공포의 균형을 맞춘다. 이런 것이 어떤 고전적인 억제 전략으로서는 유효하기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한반도의 전쟁 위험이랄까 이 긴장의 고도는 점점 더 높아진다는 걸 감수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저는 확장 억제력을 높인다는 정책의 절반만이라도 앞으로 북한과의 새로운 협상을 준비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우리 생존이 걸린 문제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말씀 기억하겠고요. 김정대 교수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